네 이번 시간은 피보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 자동차 보험 약관 시간을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할 거고 한 12회차 정도 12회차 정도 우리 수업을 나눠서 할 건데 그 첫 번째 시간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여러 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5명 있고 각 담보별로 즉 신체 즉 사람을 따지는 신체 대인배상 1, 대인배상 2, 자기신자사고, 무보험자 상해 타차 특약까지 보면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보험자의 기본 정의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피보험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엔 어떤 피보험자들이 있는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명피보험자가 있죠 자 약관에는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기까지 약관에 자 보시겠습니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차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에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는 소유자뿐 아니라 사용이나 관리하는 차 중에서 정할 수 있어요 약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보험 영업을 하시고 보험계약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실무에서는 사실은 소유자만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내가 사용하니까 내 이름으로 기명피보험자 넣겠다 안 받아줄걸요?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를 보통 기명피보험자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순상의 소유자에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뭐예요? 기명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실무에서는 잘 없습니다 실무에서 유일하게 있는 건 이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거 리스계약 리스계약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는 리스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빌린 사람 빌린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죠 그 사람들이 기명피보험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계약 빼놓고는 잘 안 받아줘요 실무에서는 잘 안 받아줍니다 보통 소유자를 그냥 기명피보험자로 많이 넣고 있죠 그게 기명피보험자입니다 기명피보험자예요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친족피보험자라는 경우도 있죠 친족피보험자 그래서 친족피보험자를 보면은 약관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조건 하나 또는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조건이 있겠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용하거나 관리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림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를 해야만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자, 그쵸? 자, 왜 그러면 친족피보험자를 만들어놨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, 일정한 범위의 친족은 기명피보험자와 신분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고 그쵸?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일일이 기명피보험자한테 승낙을 받는다는 거는 불가능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족피보험자라는 어떤 지위를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지위를 만들어줘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나중에 묵시적으로 승낙하겠죠 추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 아들이 아들이 운전을 했다 승낙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아빠 자, 아빠 외근가 가지고 없을 때 내가 잠깐 몰고 어디 갔다 왔어 어, 그래라 보통 그렇게 승낙을 하지 거기서 막 왜 그랬냐 이놈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친족피보험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 피보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라고 만들어 놔야지만 그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해주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? 피보험자가 돼야지만 구상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피보험자 군에 끌어들여야지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내지는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구상을 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? 그런 의미에서 피보험자를 좀 규정을 여러 가지로 해놨다 자, 그 중엔 이제 친족피보험자다 이런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자,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